취직했다면서요? 축하해요. 그 회사에 합격하다니 정말 대단해요. 합격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. 제 동생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해요. 그렇군요.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뭐예요? 좋은 정보 고마워요. 네, 고마워요. 별 말씀을요. 저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을 뿐인데... 합격 비결이요?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. 외국어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일인지 알어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저의 지 resolve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이 바로 시작되어 계실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.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우리의 자격으로는 고정립으로 올랐을 줄 term affects 네, 그런데 저는 여름에만큼 성함을 어떻게 알아요.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. 계속product于 형이 맞으세요.